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위들 나는 닭장 문을 연다 배가 고픈 거위들은 밥 달라고 나에게 따진다 바람막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용해보니 보은 효과가 대단하다 이제 제법 날개칩도 하는 닭끝 밥 먹을 생각에 호유와 닭들이 많이 흥분한 척 다만 쫓아갑니다 닭들과 달리 입이 큰 거위들은 순식간에 사료를 먹어치운다 맛있게 식사하는 거위들 맛있게 식사하는 닭들 식사를 일찍 마친 거위들은 물 마시면서 닭들의 봉태를 살핀다 갑자기 왼발이 나서서 수탉왕초를 쫓아낸다 너무나도 쉽게 도망쳐버리는 비겁한 왕초 이제 거위들은 본격적으로 깡패지지 않는다 닭들이 남기고 간 사료는 거위들의 몫이다 꽁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고 했던가 궁기반장토리는 아침부터 아기 염소들의 궁기를 잡는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위들 간식으로 채소를 준다 평화롭게 채소를 먹고 있는 염소와 닭괴 하지만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톨이는 염소들이 오는 게 싫다 귀엽고 염소들을 쫓아내 버리는 거위 고양이들에게 꽁치를 구워준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고양이들 자 이거 먹자 서열이 나자 같이 먹지 못하는 자도 내가 챙겨준다 왕발이도 챙겨준다 귀여운 아기 염소 터르 왕발이는 꽁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저녁 식사시간 거의 두 마리가 닭들에게 간다 닭들을 쫓아내고 왕발은 동료 거위들을 부른다 닭들도 쉽게 먹을 것을 뺏길 생각이 없다 하지만 거위들은 밥에서 먹을 때는 똘똘 뭉치는 깡파들이다 뿔뿔히 흩어지는 닭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닭들은 단체 의식이 강한 도의를 이길 수 없다 승자와 패자들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선다 에이 그만 먹어 닭장 앞에 가서 압박하는 거위들 다인이 아래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소리만 지른다 희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위들 다행히 더 이상 협박하지 않고 떠나는 거위들 간밤에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희망이는 요즘 회복 속도가 빨라 외모가 많이 변했다 우선 가장 심각했던 목두위에 깃털이 뺑뺑하게 났다 그리고 날개 쪽에도 새기털이 나기 시작했다 희망이에게 모이를 좀 주려고 하는데 거위들이 계속 방해한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는 닭들과 기교하게 방해하는 거위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위들 특히 토리와 윙이 집요하게 닭들을 괴롭힌다 원따 닭 희망이를 집중 관리했더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정수리 부분이 많이 조여서 대머리였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 계속 숨어지는 만큼 약했지만 이제는 숨지 않는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다른 닭들에게 더 이상 힘으로 밀리지도 않을 만큼 좋아졌다 Pourquoi? 그런데데데데데